박상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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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여러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그중 자동차 사고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는 현재 사회적으로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안전 수준을 OECD 가입국과 비교해도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8.4명, 평균 5.5명보다 1.5배 정도 높고 순위 또한 35개 공직 중 32입니다. 최근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2년까지 2천 명 이하로 낮추겠다고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사회 재난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지루기 위한 가장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사고 재난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도로 교통 안전 관리 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제가 교통 안전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일단 하나의 사고를 접하고 나서였습니다. 2020년 9월 13일 상동에서 난 사고가 있었죠? 네, 알고 있습니다. 운전면허가 없는 고등학생들이 몰던 렌터카와 마주오던 승용차가 충돌을 해서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상이 발생한 아주 끔찍한 대형 사고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고는 중앙방송까지 보도가 되면서 큰 파장이 됐는데요. 혹시 그 지역의 경우 이런 교통 안전에 대해서 어떤 사고나 민원이 또 있었는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금 현장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대해서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를 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상동 지역은 작년에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전체 459건이나 굉장히 많았습니다. 유언별로 보면 신호위반이 48건이었고요. 또 안전거리 미화구가 15건이고 안전운전 의무불이행이 270건 해서 이렇게 종류가 다양한데 아주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민원은 불법 주정차 단속 요청이 또 많았었고요. 또 퇴색된 차선 도색 요청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네. 국장님 파악이 저번에 여쭤봤을 때는 잘 안 됐었는데 파악이 잘 되고 계셨네요. 사고 후에 그럼 이 대책들이 이루어졌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사고 이후에 지금 렌터카가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렌터카 업체들에게 신분을 확인을 강화해 달라고 안내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는 또 무면허 운전에 대한 위험성을 교육해달라고 협조 요청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고 후에 곧바로 또 시장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3,100만 원 사업비를 들여서 콘크리트형 중앙분리대 210m를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시선유도봉 171개를 이렇게 교통안전시설물도 설치를 이렇게 완료를 했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이 부분은 파장이 커서인지 곧바로 교통행정과에서 대체를 보였고 가장 좀 발 빠른 대체를 보였다고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사고를 접하면서 교통사고 발생 현황이 어떻게 되고 그에 따른 지역의 사고를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제가 받은 자료는 이겁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교통사고 건수와 어느 지역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냐 이걸 물어봤더니 교통, 목포경찰서 경비교통과 유선상 지역 추출 불가능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상은 자료가 없냐라고 여쭤봤는데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제가 직접 목포시의 교통상황에 어떤 사고가 일어났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목포시의 인구는 22만 9,861명 그리고 자동차 등록 대수 19년 기준입니다. 10만 9,828대 도로영장은 476km 총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1,818건 또 사망자 수는 13명, 부상자 수는 3,12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로 사망한 전남의 수가 4명인 수치에 비하면 목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3명이라는 것은 높은 비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목포시가 교통사고율이 어느 정도 많게 보여지는데 전남에서 몇 위 정도 되실 것 같습니까? 정확한 부분은 모르시겠죠?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본 결과 전남 순위가 사고 건수 보시면 22 꼴등이고요. 자동차 1만 대당 22위, 인구 10만 명당 22위, 도로 10km당 22위. 어떻습니까, 국장님? 생각보다 교통사고율이 많고 순위가 너무 낮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위권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22개 시군에서 꼴치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부끄럽습니다만 이를 교훈 삼아서 앞으로 저희 시에서는 목포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조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과 함께 교통시설물 보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교통사고가 어디서 발생한지를 아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확인조차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사고가 많고 어떤 지역에서 발생하는지 살펴봤더니 저는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목포시 어린이 보행 사고 다발 지역 같은 경우는 전남 7곳 중에서 3곳이 나왔는데요. 용의동, 상동, 오감동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지도로 보면 이 정도의 위치에서 발생을 하고 있었고요. 또 노인 사고 다발 지역 같은 경우는 산정동, 대성동, 호남동, 영담동, 명릉동 지도에서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전거 사고 다발 지역도 역시 찾을 수 있었고요. 신호위반 사고 다발 지역, 중앙성 침범 다발 지역 이런 부분들이 쉽게 제가 통계적으로 찾을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장님, 왜 교통행정과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경찰에만 의지하고 전혀 찾지 않으셨을까요? 교통사고가 발생했던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알게 된다면 어떤 시설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강화해야 되는지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교통안전지수 아시고 계시죠? 교통안전지수가 무엇인가요? 교통안전지수는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별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함께 사상자 수를 바탕으로 지자재의 지역 규모를 고려해서 교통안전 수준을 평가한 지수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이렇게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교통안전지수는 우리 목포시가 얼마나 되나 살펴봤습니다. 18년도에도 D등급이었는데요. 19년도에도 역시 D등급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49개 지자체 중 35위를 차지하였고요. 마이너스 0.3%의 개선율을 보였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우리 목포가 교통안전지수가 최악한 부분, 어떤 부분이라고 보여주십니까? 그래서 저도 부끄럽습니다만 이번에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한 달에 공부 좀 했습니다. 지금 참 부끄럽습니다만 우리시는 교통약자 영역 중에 2등급에 속하는 어린이 사고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서 대책을 시급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개 사업에 8억 3,600만을 투입을 해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교통안전지수를 보면 저희는 교통약자에 대한 부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어린이 노인 부분, 교통약자 중에서도 어린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극히 취약한 점으로 나타났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저희가 몇 군데에 지정돼 있나요, 국장님?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33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교가 1개소가 있고요. 또 유치원 경설주차는 27개소, 또 유치원은 18개소, 보육시설 22개소로 해서 총 101개소가 이렇게 보육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노인보호구역은 몇 군데인가요? 노인보호구역은 4개소인데, 뭐 곳이 노인복지관 위치에 있고요. 하당 노인복지관, 또 이랜드복지관, 또 목포진 옆에 있는 하나 노인복지관 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보호구역은 해당과가 아닌 이시라서 제가 노인장애인과에 확인해봤더니 장애인보호구역은 한 군데도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지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종 시설물들이 갖춰져야 될 것 같은데요.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 국비보조 등으로 계속적으로 시설을 갖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앞서 교통사고 사례에서 보자면 현황을 보면 보도가 없는 갓길에서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노인보호구역의 지정도 시급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을 시설물만 해야 되냐라는 것을 저는 또 의문을 제기합니다. 시설문을, 만을 위한 시설문은 지향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을 위한 스마트 기법을 활용한 고양시인데요. 초등학생 보행안전 스마트 사물인터넷 보잉로 사업을 했습니다. 횡단보도에 접근하는 어린이에게 스마트 앱을 통해서 차량 접근을 알려주고요. 바닥 경광등이 안전신호를 해주면서 운전자에게 어린이가 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공지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무조건 갖추는 것이 문제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고양시가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수 사례로 지정된 것은 2020년 주민생활 혁신 사례 확산 지원 사업으로 채택이 됐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먼저 찾고 구체화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했고요. 지역 특성을 반영했습니다. 명확한 이해관계자와 타겟을 설정을 하게 되면서 이런 시설물들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말하는 스마트 알림판, 제한속도 알림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나중에 시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시민 만족도 조사 결과 90% 이상이 긍정적이라는 답변을 했고 차량 속도가 20% 감소했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은 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민의 만족도가 증가됐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양동 주민들이 스마트 도시팀에게 감사패를 드리면서 행정에 대한 신뢰도 높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행정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장님 어떠신가요? 그래서 지금 방금 화면으로 보여주셨던 스마트 횡단보도 그리고 스마트 교차로 그걸 저희들도 지금 업무 연찬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승강장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공모를 한 번 할 계획으로 지금 우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공모에서 이렇게 선정이 되면 우리 시비 한 6억, 그리고 국비가 한 6억 정도에서 12억 사업비를 들여서 아까 말씀하신 횡단보도라든지 교차로, 또 승강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원이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장님 이번 행간때 제가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목포시 교통대책위원회, 그리고 목포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2020년도에 한 번이라도 열린 적이 있나요? 네, 금년도에는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개최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목포시 교통대책위원회의 경우에는 2017년에 교통도시 정비기본계획 중간용역보고회 때 이렇게 개최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통안전대책위원회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또 경찰서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기 때문에 미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진과 의논을 해봤더니 기능이 두 가지가 좀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두 위원회를 통합을 해서 교통안전주요정책과 업무를 심도 있게 다뤄서 교통예방에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하겠습니다. 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로 통합을 해서 심도 있는 그리고 주요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 또 교통안전지수 D등급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 국장님이 앞서 여러 가지도 말씀하셨지만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 강화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금년 3월에 시행된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근절한 것이 저희들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33개소의 불법 주정차 금지 플레이카드를 개첨을 했습니다. 그리고 등하교 시간에 1호 초교라든지 연산초교에 실버 교통공사대 12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어린이 보행 안전에 도움을 주는 교통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항은 도로에서 사망사고율을 낮추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잦은 도로의 차양 제한속도를 이면도로에는 옛날에는 60km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과감히 30km로 낮추고 간선도로는 60km였습니다. 그래서 50km로 낮추고 또 외곽 도로에는 70km였는데 60km로 속도를 하향을 해서 내년 4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낮추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보행자에 대해서도 편의가 제공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도 저도 교통안전을 위한 문제적이나 개선책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들 한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하고 여러 소통을 하면서 앞으로 개선이 되도록 노력이 되도록 같이 협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도 편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상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일괄적으로 시장님께는 마지막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출자 출연기간에 대해서 요청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기웅입니다. 네. 국장님 출자 출연기간 잘 아시죠? 네. 혹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출자기관과 출연기관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출자기관은 지방의 자치단체가 지역경제 발전 그리고 주민소득 증대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개별 법령에 따라서 설립하고 출자해서 지불을 받는 기관을 말합니다. 출연기관은 또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장학 또 이런 연구 시설관리 등의 목적을 위해서 조례에 따라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출자 출연기관의 비교를 보면 출자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출연기관은 비영리인데 약간의 성격이 다릅니다. 주식회사 재단법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출자 출연기관의 목적은 가장 앞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공익사업의 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 행정에 충족을 시키는 역할을 가지고 있고요. 목적을 그리고 시장이 개입하기 어려운 중공공재를 생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새해 수입의 증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목포시의 출자 출연기관 몇 개 있고 유형이 어떻습니까? 우리 시의 출자 출연기관은 총 9개 기관입니다.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출자기관은 목포 대양산단이 있습니다. 출연기관은 나머지들이 출연기관이 되겠는데요.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목포시 의료원 그리고 문화장학복지사업을 하는 문화재단, 장학재단, 복지재단이 있습니다. 또 특별한 기능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목포 국제축구센터,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등이 있고요. 수산물 유통, 지역 수산식품 육성을 위해서 설립된 수산물 유통센터와 수산식품 지원센터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유형별로 제가 정리를 해봤더니 9개의 기관이 있는데 유형마다 약간씩 다르고 해당 관리하는 부서도 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출자 출연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러면 관장하는 분은 누구냐라고 여쭤봤을 때 기획관리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시정질문을 한다고 하니까 부담스러워 하셨습니다. 왜냐? 주무 부서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저희가 총괄부서이고요. 각 지도감독 관리부서가 별도로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지적해드리고 싶습니다. 출자 출연기관의 조례에 보면 지금 총괄부서가 기획관리국으로 되어 있고 출자 출연기관의 심의위원회 운영과 총괄현황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파악하고 관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 부분은 명확히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국장님 이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자본, 부채, 자산 이런 것들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내용별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세한 금액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제 자본 부분은 보시면 2순위입니다. 국제축구센터, 장학재단, 복지재단, 수산식품지원센터, 목포시의료원,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목포대양산단, 목포문화재단, 목포수산물유통센터 그리고 부채 같은 경우는 또 2순으로 나왔고요. 출자 출연기관의 자산, 부채와 자본을 다 합힌 부분에서는 탑이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국장님, 제가 서면으로 질의를 요청드렸던 수산식품지원센터, 국제축구센터 이런 문제점을 서면으로 요청을 드렸는데요. 제가 좀 파악을 해봤더니 재무구조를 좀 살펴봤습니다. 수산식품지원센터의 경우 자본이 27억, 지금까지 추세로 보면 매해 5억에서 6억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반 기업으로 친다면 이제 우리 수산식품지원센터는 5년 내에 자본장식 현상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또한 국회 예산체에서도 어떤 지적을 하셨냐면요. 정부가 추진 중인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사업을 점검했는데 추진성과와 관리가 미흡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북부안, 전남목포, 영광 등의 거점단지는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해 사회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사업성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국회 예산체의 지적이었습니다. 또 국제축구센터도 제가 재무제표랑 다 살펴봤는데요. 2016년 3억 단기 순 손실이요. 2017년 2억 9천, 2018년 1억 3천. 2019년에는 처음으로 230만 원의 이익을 낳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4억 5천의 시공사에 출연금을 줬기 때문에 사실은 4억 5천 정도의 손실을 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국제축구센터도 자본 잠식의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자본 잠식의 현상이 보이고 있는 출차 출연기간, 국장님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수산식품지원센터는 자본이 한 2, 3년 정도 잠식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경영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금년도에는 어묵, 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수산식품 브랜드화 사업의 탄력을 받게 돼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 2015년에 개소한 수산식품지원센터 내의 R&D, 기업지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성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신 대로 자본 감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더 면밀히 판단하고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차 출연기간은 공익적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출차 출연기간도 자본 점식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5억 6억의 손실을 보고 있다면 우리에게 편익을 주는, 주민들에게 편익을 주고 있는 5억 6억의 정도의 간접 편익을 계산을 하셔서 의회나 시민에게 보고하고 이 기간이 정말로 있어야 되는 것인지 당위성을 확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출차 출연기간에 대한 우문을 시민이나 의원들이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 다만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홍보가 좀 부족했다는 면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홍보하고 또 저희들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 저희가 서면 질의 요청을 드렸는데요. 본 의원은 항상 접근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합문화공관으로 거듭났기를 요청을 드렸는데 SOC 사업이 들어가면서 그대로 도서관으로 지금 현재 운영 중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도 저랑 같은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2020년 11월 5일부터 18일까지 도서관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시민들이 도서관에 대해서 지적한 점은 도서관의 접근성이 떨어진다. 주차장이 협소하다. 평지 주차장이 너무 적다. 이용이 불편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시민과 본 의원의 생각은 비슷했는데요. 시립도서관이 시민 공간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다른 어떤 대안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죄송스럽지만 시립도서관은 혈세를 잡아먹는 공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시립도서관이 출자 출연기간에 문화재단에서 관리감독을 하게 되면서 이게 위탁기간인지 출자 출연기간인지 경계도 모호해서 관리감독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민간위탁이라고 한다면 민간위탁에 대한 사무 지침도 부재하다는 겁니다. 우선 이 문제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시립도서관의 지리적 위치 또 여러 가지 접근성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이용도가 좀 낮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2018년부터 주민 친화적인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19년부터는 차별화된 프로그램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되는 부분들은 또 다각적인 그와는 별도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시민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전체 출차 출연기간에 대해서 목포시가 주는 예산을 저도 한번 모든 사업과 인건비 그리고 보조금 등을 정리를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알지 못하는 곳에서 또 예산이 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국장님 혹시 출차 출연기간에서 우리가 총 목포시에서 주고 있는 총 예산 파악하셨습니까? 저희 목포시에서 각 출연기간으로 출연하고 있는 금액은 총 6개 기관에 40억 3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로는 10억 2,300만 원, 운영비로 11억 2,200만 원, 사업 경비로 10억 5,500만 원, 기타 경비로 8억 5천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사업비와 또 우리가 파견 보낸 공무원들 인건비까지 다 포함이 됐습니까? 제가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포함이 안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대략적으로만 정리를 해봤을 때도 100억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출차 출연기간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주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파견 보내는 공무원까지 포함을 한다면 말이죠. 지금 목포시의 재정 자립도가 몇 퍼센트죠? 국장님. 저희가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19.16%고요. 그 정도 되시죠. 최종 예산 기준은 15.26%가 되겠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이런 시일 경우 출차 출연기간에 대한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년 100억 원 정도가 나가고 있다면 이거는 정말로 주민의 편익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필요한 곳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판단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장님, 임금 체계를 좀 살펴봤습니다. 출차 출연기간에. 그런데 보니까 연봉 추이를 좀 살펴봤습니다. 2015년부터. 해마다 좀 다르기도 하고요. 기간마다 또 다릅니다. 연봉 추이가요. 어떤 경우는 심각하게 2010, 김대중 노범 평화기념관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연봉이 2억 4천이던 분이 지금은 또 3,1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내려왔네요. 그래서 제가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무줄 임금이 되지? 포시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직원이나 임원, 기관장들의 급수나 임금이 제도화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각 기관별로 기관의 특성이 있고요. 또 맡고 있는 역할 등에 따라서 전문직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분야와 각각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도 한 기관에서 저렇게 높은 차이가 날 정도라고 한다면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정관을 바꿔서 그랬다고 한다면 사실 법률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정관을 협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을 확인을 하셔서 대책을 채워주셔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국장님. 지금 지방자치단체 출처 출연기간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게으리한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하고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출자 출연기간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이렇게 손해배상을 한 번이라도 청구해 본 적이 있으시지요? 우선 방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각 기관마다 특성에 따라서 그렇습니다마는 각 기관끼리 비교하기는 어렵고요. 다른 시군 또는 다른 지자체의 동일한 종류의 단체 기관과는 저희들이 비교를 좀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비교해서 검토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방금처럼 이렇게 해임 요구하거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겠다라고 본요인이 느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축구센터 같은 경우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는 상황이 있었죠. 목포시가 보존을 해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보존해 줄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기관을 맡았던 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 퇴직적립금의 부분은 사실은 우선 적립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운영상 이런 부분이 발생된 건데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급여에 따르면 이럴 경우에 재정안정화 계획서를 연금관리기관에 제출을 해서 3년 정도 유예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는 퇴직적립금이 가능하면 우선 적립되도록 이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처 출연기관의 운영에서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꾸리고 있는데요. 법률에 보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처 출연기관에 대해서 경영에 대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그러면 저희 목포시 같은 경우는 그런 분으로 위축이 되어 있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위원님들 중에는 경영, 경제분야 교수님 등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축해서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문화, 의료, 주민복리적인 기능도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 추천도 받고 있고요. 또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구성되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들을 봤을 때 그분들이 명망이 없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닌데요. 출처 출연기관의 경영 성과를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출처 출연기관 같은 경우 이런 위원들뿐만 아니고 저래에 보면 경영진단을 전문기관이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런 것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요? 네.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몇 년 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 5년 이상 단기 순수 손실이 발생될 경우에 경영진단을 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저는 전문적인 기관과 법인에 위탁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게 제가 경영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런 평가를 살펴봤을 때 문제가 뭐냐 2018년도에 낮았던 점수가 2019년도에도 똑같이 낮습니다. 이건 무엇일까요? 경영평가를 하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한 활류가 되지 않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다음에 낮았다면 그 다음에는 나아져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원화된 전문기관의 경영실적, 위탁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장님, 출자 출연기관의 장애인 고용 비율 혹시 좀 살펴보셨는지요? 네, 네. 저희들 출자 출연기관의 현원이 지금 307명이 되는데요. 이 중에서 장애인은 2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네, 제가 1년 전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취업이 안 됐나 보다. 장애인 고용 비율이 없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위직 여성 비율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관리자 비율이 약 20.9%, 약 30%, 21% 정도 되겠습니다. 21%이죠. 그러나 그 센터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여성 비율이 없죠? 네.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려서 국장님도 공부가 되시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출자 출연기관에 대해서 혹시 쭉 이야기를 나누다 봤을 때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점 있으신지요? 아까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바와 같이 일부 센터의 경우에 당지 순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국제수구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손실이 더 많이 발생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수지가 마이너스라는 점 그다음에 도서관의 경우에 시민 접근성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같이 있겠습니다. 네. 출자 출연기관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 없어서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획관리국에서 앞으로 더욱더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개선책은 제가 본 내용으로 했을 때 파악한 내용입니다. 자본 잠식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수지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정량화된 간접 편익을 의회와 시민들에게 보고하고 당위성을 확보해 주실 것 그리고 예산 편성의 공통기준을 마련해 주시라는 겁니다. 임금 체계 문제라든지 규모에 맞는 급수 큰 규모의 출자 출연기관은 그거에 맞는 사업과 이런 부분들이 다 체계를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또 실질적 전문화된 경영 평가를 하고 이에 대한 활류가 되도록 해주시고요. 장애인 고용 비율 그리고 여성 상위직급 비율을 늘려야 된다는 겁니다. 또 관리감독의 의지를 위한 출자 출연기관의 조례와 민간 위탁 관련 조례를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될 것. 저희가 출자 출연기관을 보면서 느끼고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네. 의원님께서 다양한 고원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저희도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입니다. 시장님 앞서 출자 출연기관에 이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출자 출연기관 제대로 된 운영을 위해서는 사실 지자체장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 그런데 사실 시장님이 모든 출자 출연기관의 장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됐다면 누구 잘못이죠? 네. 전반적으로는 시장한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전체적으로는 책임을 지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영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실 수 있는지요. 또 임명만 해놓고 알아서 해라 하고 방치하지 마시고 제대로 적극 개입을 하셔서 명확하게 시민들에게 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지요. 네. 지금 오늘 우리 김수미 의원님 여러 가지 좋은 아주 좋은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도 경영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조직을 경영을 좀 잘해야 될 건가 특히 독립재산제를 운영하고 있는 저런 어떤 출자 출연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행정, 재정 지원을 좀 줄이고 독자적으로 경영 개선을 해가지고 최소한도 수직위원을 맞춰 나갈 건가 그분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부임해가지고 제일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아까 우리 김수미 의원님 지적했듯이 지금 수산식품지원센터 또 우리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의료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면 경영 수집면에서 상당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데 상당히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제가 챙겨봤습니다. 사실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예산 편성을 할 때 지나칠 정도로 제가 조금 꼼꼼하게 챙겨나간 편인데 결국에는 관리감독도 문제지만 자체 운영할 수 있는 경영 능력을 어떻게 갖추느냐 그런 조직 인력 구속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세밀하게 접근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나씩 하나씩 관리자부터 좀 이렇게 경영 능력을 갖출 수 있는 마인드를 갖춘 그런 사람들로 창작을 조치해 나갈 생각입니다. 2021년도 지방출처출연기관 예산 편성 지침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정가하는 사업 시행을 하지 말라고 돼 있고요. 또 세일 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라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침에 맞게 예산 편성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앞서 제가 교통안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아까 교통안전지수 D등급 또 전남에서 22 네 저도 평소에 짐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도시대상 최우선 수상하셨잖아요. 먼저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높은 점수를 받은 게 지속적인 보행 환경 개선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보행 환경에 시장님의 의지는, 관심은 높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사실은 제가 항상 강조했듯이 목포가 앞으로 천만 관광도시가 되려고 하면 안전이 가장 전제가 돼야 된다. 우리 교통안전 협의할 때도 제가 그런 걸 자꾸 강조를 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안전지수가 저렇게 하위로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불안합니다. 사실은 저게 우선 지역의 여러 가지 안전에 관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범죄부터 교통까지 다양한 어떤 안전지수가 있겠지만 가장 일상화된 것이 교통안전지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광도시로 되려면 관광도시답게 저런 안전도시가 전제되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가장 눈에 띄고 일상적인 것이 교통부분인데 교통지수 부분이 간나히 중요하죠. 사실은 그래서 저런 부분을 교통안전시설이라든지 교통안전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돼야 되겠고 아까 우리 담당 국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이런 기본적인 어떤 그런 속도 조절부터 시작해서 김수인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셨던 어떤 그런 안전보호구역의 스마트 시스템 도입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저희들이 좀 체계적으로 정말 이렇게 대한민국 도시 대상을 받은 도시답게 이런 부분도 좀 치밀하게 접근해서 하나씩 하나씩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서 교통안전지도사를 초등학교에 2명 이상씩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매년 교통안전지도사와 통학한 학생과 해당 학부모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학생 같은 경우는 90% 이상 만족했고요. 학부모는 95% 이상 만족을 보였습니다. 시장님, 모든 엄마들의 바람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 보행 환경을 개선시키는 거 보행 약자를 위한 거 이게 일종의 복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2018년 7월 18일 시정연설에서 시장님께서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어린이 안심 등하교 지원 사업하겠다 하셨죠. 그래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8곳의 초등학교에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안전지도사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장님, 앞서 국장님께서 어린이 보호구역은 101개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등학교는 33개소입니다. 이 33개소에 교통안전지도사 2명 정도 배치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우리 도시 구조가 교통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목포시가 상당히 취약합니다. 면적은 좁고 인구는 많고 자동차 대수는 많고 원도심 형태로 많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 여건 자체가 취약하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 안전지수가 분명히 그렇게 됐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도 처음 취임에서부터 교통질서, 주차단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도 높은 천만 도시에 맞는 이미지에 맞는 교통질서 확립해야 된다라고 상당히 강수를 좀 뒤기는 뒀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좋은 점수를 못 받은 것 같아서 한계는 인증하면서도 더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가장 중요한 아기들, 어린이들과 안전지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교통안전지도사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4억 5천, 58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거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대답 안 해 주시면 안 돌려보내겠습니다. 약속해 주십시오. 모든 엄마들의 바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저희들이 급하게 해 볼게요. 시장님, 학부모들이 맞벌이 부부이다 보니까 교통공사를 나가야 됩니다. 엄마들이 나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시장님께서 정말 초등학교에 각 두 명만 배치해 주셔도 시장님이 학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시장님의 팬이 되실 겁니다. 진짜 그거는 제가 장담 드리겠습니다. 좋은 생각이고요. 저희들이 한 학교에 두 명씩을 못 하면 단계적으로 한 명씩 하면서 우리 교통안전보험사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활용할 수 있으면 같이 병행해서 학교에서부터 등하교 길에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체계적 말고 한 번에 33개소 해 주십시오. 약속해 주십시오. 한 학교에 두 명씩이요. 네. 한 학교에 두 명씩 배치해 주십시오. 약속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노력을 할게요. 노력 말고 해 주시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해 주신다고 방금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시민들께서 확인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목포시 브랜드에 관해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좀 짧게 질문을 해야 되긴 할 것 같습니다. 시장님, 관광거점, 마세도시, 항구도시, 평화경제중심, 슬로시티, 근대 역사문화. 저는 이 모든 아이템에 수산식품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께서 2020년 11월 25일 시정연설에서 김과 어묵을 간판 상품화하겠다. 정말 저는 치즈에 공감합니다. 이 브랜드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다고 하니까 그 슬로건은 기획관리국이고 슬로시티, 마세도시는 관광문화체육국이고 수산식품은 경제산업국이고 근대 역사문화는 도시사업발전단이다. 그래서 다 답을 못하신다고 해서 시장님에게 여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장님, 이 코로나 시대가 지금 계속 되면서 이제는 식품의 소비가 증가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에 적합한 제품과 판매 전략이 필요하고 그 중심에 우리 수산식품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산식품에 대한 명확한 철학이 없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앞서 수산식품지원센터 같은 경우 제가 지어질 때부터의 고민이 없었기 때문에 햇삭시설이 되지 않았던 점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묵 가공시설과 수산식품 수출단지 여기에는 햇삭시설이 되겠죠.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것은 앞으로 새로 이전하게 될 수협에 햇삭에 버금가는 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요구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식품의 공동, 공통 브랜드를 만든다고 생각이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목포에 가서 보니까 목포 어보라고 우리 수산식품에 대해서 공통 브랜드를 만들어놨는데 거의 활용이 안 되는 것 같고 저도 다른 데 있을 때 공통 브랜드 식품에 대해서 붙여보려고 무척 노력을 해봤는데 각자 회사별로 자기 브랜드가 다 있습니다. 자기 브랜드가 다 있고 그걸 갖고 마케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하나로 묶은 공통 브랜드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쓴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고 힘드는 것이고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을 활용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는데 다행스럽게 이것을 전체 목포 수산물 전체를 공통 브랜드로 하나 만든다고 하면 대단히 어려웁니다. 가짓도 많고 어렵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공통 브랜드가 아니고 수협에서 지금 원물이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그러게 된다면 수협 자체도 햇삽에 버금가는 시설이 돼야 그 가공과 생산이 되는 과정에서 신선도를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는 콜드체인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식품에도 우리 수산식품에도 전체적인 콜드체인이 갖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지 수협이 우리의 하나의 브랜드가 돼야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되는 게 굴비하면 가장 유명한 게 뭡니까, 시장님? 지역 브랜드에서 굴비 연관굴비죠. 연관굴비죠. 그러나 지금 최근 명품으로 부각이 되고 백화점에 납품되는 것은 성산 수협의 굴비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지역의 연관에서 예전에 중국산 조기를 이렇게 둔갑시켜서 판매를 하게 되면서 연관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떨어진 거죠. 지역 브랜드가 같이 하락을 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목포 수협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목포와 목포시의 수산식품과 맞물려 있다는 거죠. 같이 상생해야 되고 브랜드 이미지, 지역 이미지를 상생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수협이 독자적으로 브랜드 개발해서 여러 가지 핵사핏서리라든지 갖춰놓고 인증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놓고 독자 브랜드 개발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협이 독자적으로 해도 좋고 또 우리하고 같이 해도 좋고 또 어떤 특정 품목을 갖고 해도 좋고 이런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우리 목포 지금 현재 우리 앞으로 이 부분을 이제 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들이 수산식품수출단지 사업하고 우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수산식품지원센터 이 두 기관에서 앞으로 진행을 할 텐데 지금 제일 우리가 목포가 조금 비교위를 갖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앞으로 김가공 쪽이라고 보고 또 하나는 어묵 쪽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제 계획에 정부 예상이 두 개 다 100억씩 확보가 됐습니다만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부터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면서 한번 치밀하게 고민하면서 준비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묵 부분에서 제가 또 마지막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은 맞는데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시민들이 특정 업체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의문을 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도비 50억, 시비 50억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 공공성을 어떻게 담보하고 수익금을 어떻게 환원할 것인지 지역에 어떻게 배분하고 환원할 것인지 이 부분을 고민해 달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그저께 협의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런 식으로 일을 안 켰습니다. 정말 어렵게 사업을 가져가지고 과거 목표를 한번 명성을 다시 살려보자. 그렇게 해서 공공사업회에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귀한 사업을 가지고 왔는데 특정 업체들 몇 일을 위해서 이런 의사를 쓴다. 저는 처음부터 그래서 제가 사업을 만들어서 갖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기본 격시해서 집행을 잘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앞으로 해서 목포, 어묵이 어떻게 발전할 것이냐 하는 기반조성 사업에 그런 데 예산이 써져야지 그것을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업체들한테 나눠주기 위한 이런 예산, 이렇게 사업 계획을 수립하면 안 된다. 그게 저의 기본 철학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기본 계획 수립할 때 우리 의원님도 모시고 또 보호가 받고 중간 보호도 받고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산업 기반을 끌고 가는 것이고 모포가 우리나라 대표의 수산식품 도시로, 마세 도시로 가는데 어떻게 하면 이 업무도 다시 경쟁력을 갖추면서 갖고 갈 것이냐 기업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끔 기반시설을 해주고 지원해 준 것이지 그냥 사업 기관에서 나눠먹기 식으로 해서 끝나버린 그건 저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해양 케이블카의 경우도 지역 환원 사업이 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시점에서 이 업무 가공 공장 같은 경우도 공공성을 꼭 담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목포의 먼 미래를 위해서 실장님께서 전체적으로 관장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우리 목포 도시에 맞는 브랜드를 창출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86년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 백은 위험 사회라는 개념을 발표했습니다. 사회가 발전되면 될수록 근대화에 따른 위험 요소가 사회 전반에 포진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궁극적으로 안전의 가치가 평등의 그것보다 중요하다. 제가 작년 시정질문에 공평과 평등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평등보다 안전과 생명이 중요해져 버린 오늘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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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